안녕하세요. 바바티비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만나뵈요. 저희는 오늘 살라 문주행성에서 영화를 보기 보는 행사입니다. 데리고싶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엄청 높아요. 저희는 지금 문주행성 입구에 왔는데요. 오늘 작업실려고는 어? 키가 너무 좀 모자라진 거.. 어? 네? 네 거기. 레버넌트. 바라밴드는 이미 매진이었습니다. 그럼! 자! 이제 들어가볼까요? 하이! 입장료는 6유로구요. 살라몬직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. 8시부터 입장할 수 있고, 영어 시작 전에 작은 보험들을 해요. 소문주행성으로 코든비가 신중생이 저희는 사실 영화 보다는 먹으러 갔죠? 제가 막 먹으러 가게 봐. 언제나 바리바리 싸들게. 엄청 싸들고 갔습니다. 소토닉 만들기. 오오 마셔 마셔. 마셔야지. 저희는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스타일이랍니다. 선물받은 팩 사줘요. 건강이.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색깔 진짜 예쁘다. 배고파서 뭘 먹으러 가야겠어요. 뭐 먹어? 뒤쪽에 맥주도 있고, 버거도 있고, 피자. 난 피자 먹을래. 왜 이렇게. 진짜 큰데? 난 이 한 조각일 줄 알았는데. 찍어갈게요. 맛있다? 응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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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10시가 되면 영화가 시작됩니다. 밤이 되면 많이 쌀쌀해지니까 꼭 따뜻한 옷들 챙겨가세요. 생명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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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몬주잉 영화제도 잘 보고 많이 먹고 왔습니다. 우리 또 만나요. 내년에도 같이 봅시다. 안녕. 주 YouTubers… ost hotel eli 아리오 아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